우리 군에선 대한민국 연공을 침범하는 북한의 소형 무인기와 드론의 공격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대공무기를 운용 중입니다. 20mm 벌컨, 30mm 차륜형 대공포는 물론 휴대용 지대공 유도무기 침공, 중거리 지대공 유도무기 천공까지 갖추고 있는데요. 이에 그치지 않고 우리 군에선 2019년부터 신속성, 효율성, 경제성까지 높은 레이저 대공무기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레이저 무기란 고출력 에너지를 직접 표적에 집중시켜 파괴하거나 무력화시키는 전력인데요. 우리 군에서 개발하고 있는 지상고정형 블록원 레이저 대공무기가 그 주인공입니다. 지상고정형 블록원 레이저 대공무기는 이미 지난해 4월 시험평가를 통해 그 위력이 공개된 바가 있습니다. 레이저를 30회 발사해 3km밖에 있는 무인기 30대를 모두 맞춰 100%의 명중률을 기록했는데요. 그 외 정확한 재원은 알려져 있지 않지만 20kW급 출력일 것이라 추측되고 있습니다. 레이저 무기는 고출력 에너지를 표적에 집중시켜 파괴하거나 무력화하는 기술로 초당 30만km를 이동하는 지향성 에너지를 이용해 마하 8.0의 극초음속 미사일도 요격할 수 있습니다. 레이저 무기는 출력 에너지에 따라 그 위력이 나뉘는데요. 20kW급은 드론, 50에서 60kW급은 소형 무인기, 100kW급은 대전차 미사일, 300kW급은 순항 미사일, 1MW급은 탄도미사일을 대응할 수 있다고 합니다. 뭐니뭐니 해도 가장 큰 장점은 비용인데요. 한 발당 평균 2달러로 운용이 가능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처럼 장점이 많은 레이저 무기 세계 각국에서도 개발에 열을 올리고 있는데요. 지난 1월, 영국군에서는 레이저 무기 드래곤파이어를 발사해 공중 표적을 마친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한 발에 13달러 정도이고, 1km 밖에서 동전 크기의 표적을 맞출 만큼의 정확도를 자랑한다 알려졌습니다. 이스라엘에서는 올해 전력화를 목표로 아이언돔을 보완할 레이저 무기, 아이언빔을 개발 중인데요. 아이언빔은 육지와 해상 모드에서 사용이 가능하고, 수백 미터에서 수 킬로미터까지의 단거리 미사일과 발사체를 격추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에서는 테러 공격이나 대한미사일에 대응하기 위해 레이저 무기를 활용하고 있는데요. 2022년 8월에는 알레이버크급 구축함인 프레브람에 50kW급 레이저 무기인 헬리오스를 장착했고요. 미 공군은 공격기 AC-130J 고스트라이더에 60kW급 레이저 무기 A헬을 장착하여 지상 목표물을 타격하는 실험을 진행 중이고, 미 육군은 스트라이커 장갑차의 50kW급 고에너지 레이저 무기를 탑재해 훈련용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군에서는 지상고정형 블록1 레이저 대 공무기 개발에 그치지 않고 차량형 블록2도 개발 중에 있습니다. 또 파괴력을 높이기 위해 300kW급 고출력 에너지 무기에 대한 연구도 착수했습니다. 가변화하는 전장 속에서 레이저 무기는 필수적인 전력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데요. 하루 빨리 전력화가 완료되어 우리 군의 든든한 방패가 되어주길 기대해봅니다. 지금까지 자세한 뉴스 바바였습니다. 감사합니다.